조금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바로 해도 돼요? 바로 할까요? 거기 카메라 다 아직 안 됐구나 됐어요? 중간에 됐어요? 됐고 거기 JTBC 카메라도 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민경욱 전 의원 중국 해커 총선 개입 소위 팔로우드 파티 사건 2차 기자회견인데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민경욱 측 제가 괴담 세력이라고 불렀는데 괴담 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언론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이걸 다루지도 않는 것을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또 이걸 언론에서 쓰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사건이 다시 깊게 파보니까 제2의 프로듀스 조작 사건이다 그냥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선동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아주 악성의 그런 제2 프로듀스 조작 사건이다 하는 그 실체를 알고 이거는 안 알릴 수 없겠다 언론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리고 민경욱 측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좋아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자기들 관심이 떨어졌는데 관심 갖게 해주니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열흘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 민경욱 측의 이 페이스북을 토대로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중국 해커 총선계의 팔로드 파티 폭로한 이후에 민경욱 전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팔로드 파티가 아닌 다른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 공식이 잘못됐다고 수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팔로드 파티 말고 팔로드 고스트도 나오고 팔로드 해피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온다 그러니 사과하시라 본인이 이제 잘못됐다고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는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도 사과 안 하시죠? 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고 그러던 차에 제 기자회견을 보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시민이 본인이 민경욱 측 공식을 꼼꼼하게 다 보고 자기가 다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 봤다 이 숫자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분 한 3박 4일 셋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대입해 보니까 민경욱 공식을 적용하니까 팔로드 파티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 제보를 토대로 같이 검증을 해보니까 팔로드 파티가 안 나옵니다 민경욱 측 공식에 따르면 그걸 보고 제가 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민경욱 측이 이성 실종 상태를 넘어서 양심이 실종되어 있다 공식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경욱 측이 팔로드 파티를 도출한 문자표예요 이 문자표에 팔로드 파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경욱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문자표가 나옵니다 이 문자표에 따르면 팔로드 파티 중에 팔로우의 F 더의 H, E, 파티 중 A 4개만 나오고 나머지 문자는 안 나옵니다 그건 뭐냐 팔로드 파티 결론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이 문자가 나오게끔 이걸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그래서 프로듀스 워너머 사건이 뭡니까 그 최종 뽑히는 사람 정해놓고 과정을 다 변조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팔로우드 파티 딱 정해놓고 과정을 다 변조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놓고 이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너무 간 크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변조를 했냐 이걸 제가 설명하면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원하시면 제가 따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회를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제가 보도자료는 드렸어요 보도자료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게 수학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산수면 됩니다 산수면 되는데 조금 길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연락 주시면 연락 안 하고 유튜브를 찍어놨으니까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도 조만간 올릴게요 그런데 여기 왔으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과정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려니 참 저도 한심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게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을 어떻게 도출하냐? 원래는 숫자로 알파벳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컴퓨터 통신은 다 숫자로만 되기 때문에 그 알파벳은 숫자로 바뀝니다 그게 아스키 코드라는 거예요 그럼 알파벳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냐? 한 100 언저리 값 됩니다 100보다 작은 90몇부터 100, 뭐 이렇게 10, 2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100 언저리 숫자가 나와야 알파벳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언저리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그냥 제가 전제를 할게요 선거구에 1번부터 253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요 253개 지역선거구에 거기 7개 선거구를 한 그룹으로 묶어요 그래서 7개를 묶으면은 그 값이 924도 나오고 1247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30도 나오고 660도 나오고 그죠? 7개 숫자 중에 1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7개를 묶으면 합이 나오는데 이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하려면 100 언저리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924를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는 조작을 합니다 숫자 계산을 합니다 924를 100 근처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924는 9하고 10으로 나누면 100 근처의 숫자로 바뀝니다 924를 9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9점 몇이잖아요? 아, 90 몇이잖아요? 924를 10으로 나누면 92.4니까 9로 나누면 10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 값이 92에서 10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이거를 문자로 변환한 표가 내가 중간 단계 좀 뛰어넘었어요 복잡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뭘 조작했냐? 그럼 다른 숫자도 다 100에 가깝게 100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수 100보다 큰 가장 가까운 수로 바꾸게끔 나누는 숫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924는 10하고 9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1247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참 내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다니 나 참 관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247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면 똑같아 12하고 13으로 나누면 돼 그죠? 왜냐면 924는 9하고 10 있으니까 12하고 1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 공식대로 했냐 봐요 1247을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아까 12하고 1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로드 파티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12하고 11로 나눈 거야 12하고 13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리고 662를 100에 가까운 숫자로 바꾸려면 6하고 7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팔로드 파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하고 5로 나눈 거예요 이래서 팔로드 파티 중에 4개 단어만 자기 공식대로 나누고 다른 거는 다 자기 공식하고 다른 숫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변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알려주신 양심적인 시민 며칠 밤을 새신 이거 계산한다고 감사하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시민 사회에 양심 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민경욱 측이 정말 괘씸한 거는 이거 그렇다고 쳐 그런데 팔로드 파티가 또 중국 해커 개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중국 공산당을 따르자는 것이다 한 번 더 비약을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따르자 이거 해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 지옵고 숫자 상단 친 건데 이걸 다시 중국 해커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또 한 번 또 비약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비약을 했겠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중국 반대하는 정서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이번 총선 개입 문제를 중국이랑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쪽 이슈가 또 돼서 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저는 민호원님이 협조자 수학 공식을 조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로이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짜고 이걸 사기쳤다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경욱 전 오원도 아마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검증해 보시고요 본인이 누군가의 사기에 넘어가서 그 사기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는 좀 사과하세요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이슈도 많은데 그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입장을 낸 거고 재검표를 기다립시다 저도 재검표 빨리 하라고 대법원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조용히 기다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